큰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하고 장기투자는 변동성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사는 것도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 완화 그렇다면 건설을 건설이 되면 건자재까지 2차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면 지금 우리나라 완성업체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에 새로운 룰이 생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섹터 투자할 때 1등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대장주. 가장 크고 매출 좋고 이익이 좋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오히려 1등주보다 2등주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거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기업의 이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원대리 시절만 하더라도 1등주가 올라가면 2, 3등주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처장 부장됐을 때는 1등주만 사라. 2등주는 격차가 워낙 벌어지니까 1등주만 사라.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1등주냐 2등주냐를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등주냐 2등주냐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똘똘하게 영업이익을 잘 내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시총도 지금 확확 변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옛날에는 IT만 올라야 코스피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졌고요.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올라야만 되지만 지금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펄아비스 같은 영향력들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1, 2등주에 대한 어떤 상황이 과거의 도식처럼 이렇게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놓고 보면 전에는 같은 비슷한 회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분야가 완전히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쪽은 반도체고 이쪽은 전장사업이고. 그다음에 같은 게임즈 내에서도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를 보면 카카오게임즈의 이번에 새로운 게임이 NC소프트 유저들을 또 뺏어오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제는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이 NC소프트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어떠한 대장주가 나서서 그 다음 밑에 따라 있는 주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5월 말 대비로 23일까지, 7월 23일까지의 시총을 비교해보니까 등락률을 비교해보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인데 LG전자는 9.5% 상승을 했네요.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겠는데요. 이건 뭐 연초 뽑아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NC소프트는 마이너스 6.5%인데 카카오게임즈는 92%. 카카오게임즈가... 이 순간의 선택이 완전히...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카카오게임즈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을 딱 했을 때 그분 생각이 그거였댑니다. 야, NC소프트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오겠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그런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이리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게임즈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2차전지에서도 LG화학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저는 SK그룹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요? SK를 너무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주 SK에 대한 사랑은 조금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SK그룹이 과거의 SK그룹 모습에서는 조금 회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시고 얼마 전에 미국도 가셨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다양한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는 거 봐서는 과거의 SK는 침묵의 은둔 SK의 이미지는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의 좀 슬픈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달 대비 마이너스 4%고 기아는 아 이거보단 좋다 해서 0.9% 상승이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5월달에서부터 정말 앞으로는 자동차주가 대세다. 현대차 기아 이게 앞으로 실적도 좋고 막 뛰었잖아요. 모든 증권사에서. 근데 실적은 정말 좀 초라하네요. 그걸 덧붙여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사야 된다. 슈퍼사이클이다 5월부터 외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뭐 개인들이 30조 이상 샀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이긴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고객닷금이 65조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카뱅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긴 했습니다. 58조가 몰리긴 했습니다만 고객닷금이 60조 초반까지 또 확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공모가 늘어나면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16년도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상장이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돈들이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물리면 그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돈 중에 일부는 여기에 묶이다 보면 결국 시장은 거의 조금 조정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건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났을 때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는 장기 투자를 부르짖는 강력한 분이 계셔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분 말 중에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기 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흔들린다라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지 투자하셔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신다라면 장기 투자는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1년 투자하셔서 힘들다라고 한다라면 솔직히 본인을 바라보세요. 내가 장기 투자가 맞는지. 이런 걸 제일 속 쓰려 하죠, 보통. 뭐냐면 어쨌든 수익률이 10% 혹은 15% 났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로 계속 놔뒀더니 이게 도로 쑥 내려가서 원금 근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분도 이게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장기 투자를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심리 관리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금 관리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와 자금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큰 돈을 갖고 장기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변동성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차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올랐다가 지금 2, 3% 올라왔다. 그러면 장기 투자니까 기다린다고 했는데 푹 빠져버리면 또 비자벌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죠. 그때는 여러분들 수수료 위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그래서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구나.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깨닫는 분들이 아마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잘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래도 작년 같은 게 한 번은 또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살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기대감들이 있고. 아 이것만큼은 이렇게 될지 않을까? 따상상 안된다고 했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 따상상상까지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맥스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알차라의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 맥스트가 처음에 따상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주들이. 다시 계속 올라가면서 메타버스의 흐름도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메타버스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과연 그런 거 거기에 저는 불을 지는 게 아마존이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겠다. 그게 또 불을 질렀다라고 다시 한 번 불을 질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차피 테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궁극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큰 시세를 한 번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큰 시세를 내고 바로 시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리셨다가 또 한 번 시세 올 때를 한 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섹터에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대장주보다는 뭔가 이렇게 탄력성이 높은 2등주를 사야 되는데 그 2등주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단지 매출이 1등 다음으로 높은 이익이나 매출이 그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저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 2등주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차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고 기아차가 따라간다. 이건 1, 2등주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 2등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1, 2등주라고 보기에는 서로 누가 1등이죠?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업계 내에서 점유율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도 공개가 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 많은 유튜버들께서 기업 분석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블로거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업이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의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에서 완성업체는 정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니톡 초반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완성업체보다는 소재업체를 살아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성업체는 지금 물론 LG화학이 현대차와 인도네시아의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내재화 부분에 있어서 LG랑 손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공장이 설립하면 우리 기술로 우리 자본으로 가는데 우리 업체들이 소부장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도 이만큼인데 인도네시아 공장이 또 이만큼이면 1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데 소부장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겠죠. 또 다른 업체들이 시작하면 또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부장 업체들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시생을 낼 것인데 문제는 이제 고민이죠. 내가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향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재미없는 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재미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그 정도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가 지나가면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변동성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빠르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손절 잘하는 어떤 이런 고수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야 고민할 거리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그거 흉내내다가 이게 아주 그냥 쓴맛을 보게 되니까 수업료를 소위 말해서 수업료를 많이 내죠. 수업료를 많이 내니까 또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리면 수업료 4시 좀 덜 내지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 매매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의 매매하면 실력이 안 된다고 막 뼈 아프게 그냥 속상하고 진짜 돈을 잃어야 그게 막 뼈에 사무치면서 이게 몸의 습관으로 딱 박힌다고 진짜 뭐 속된 말로 그런 제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매매를 잘못하면 스스로 손가락 주문을 넣은 손가락이 잘못한 건지 결정을 내린 머리가 잘못한 건지 어떤 걸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농담 아닌 농담 그런 걸 느껴보셔야죠. 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어떤 테마주들이 오른다 해도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어려운 하루 이틀 만에 테마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6월 달에 순환매가 맞았고요. 순환매. 네. 저는 용어를 좀 구분을 하자면 그때는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쉬었던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업종들이 돌았고요. 지금은 메타버스냐, 2차전지 소재냐 아니면 상장 주식과 관련된 거냐 코인과 관련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월, 6월 달에 업종이 순환할 때는 이익들이 뒷받침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메타버스 테마죠. 코로나, 지금 뭐 백신 지금 뭐 일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나타난다는데 아, 인도에서 지금 뭐 저거 백신 아니, 치료제 시험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베트남에서 시험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테마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다가 지금은 테마까지 왔다. 이런 현상이다라는 것도 시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도 경험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부각되는 테마를 쫓아갔다가는 이미 이거 물리는 거가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한번 생길 것 같은 테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부각되면 팔고 나오는 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어떤 예정되어 있는 이슈 혹은 테마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감 나오면 있어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벌레가?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히 테마가 맞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지금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10%가 올랐고 3천 년 지역도 한 9%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 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10만 원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바꾼 게 안경 그다음에 치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25만 원 이제 주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그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셔라고 했는데 그런 쪽들이 그 재료...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해외 진출 모멘텀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고 다음 테마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현재 여당의 유력 주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규제 완화 그렇다면 건설이 되면 건자재까지 되지 않겠는가 정부 테마주들 그다음에 지금 누가 여당에서 나서시는 분들 있고 야당에서 나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맥주들은 지금 안 움직이죠. 인맥주들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정책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 맞물려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뭔가 지금 현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획을 하나 그어놓고 퇴장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시고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용돈벌이 식으로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조금 소액만 그런 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콘택트 경제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되다가 좀 하락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뭔가 극에 다다르는 어떤 분위기 이때가 또 콘택트주 살 기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델타가 생각보다 조금 지금 공포감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너무 겁을 먹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백신 우리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백신은 1차 접종했고 이제 주문했으면 2차 접종이 이제 날짜가 다 오는데 1차 접종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움츠려들었고 글쎄요. 뭐 일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다들 그렇죠.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내년에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움츠리는 입장이라 조금 더 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새롭게 그런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한 2주 전에 냈었죠.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는 맞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분명 델타 변이가 끝날 것이고 끝나기를 바라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사는 것도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수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단용코 섹터를 바라보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잿단.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완성이 아니라 배터리가 아니라. 제가 올 초에 제 다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저는 2차전지 완성업체다라고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뷰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2차전지는 저는 MLCC나 반도체처럼 필수 품목이 될 것이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도 여러분들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원 다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면 지금 우리나라 완성업체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물론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놓으셨다가 분명 시장에 있어서는 한 번에 크래시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할, 저점 매수. 그렇습니다. 혹시 탑프로 보시는 데가 있나요? 지금 에코프로와 관련된 에코프로비는 상당히 조정받지 않았어요?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관심을 가장 받고 있는 쪽이고요. 소재단에 있는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증설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주식시장이 요새 쉽지가 않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그렇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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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